자 그러면 성형제품의 결함 원인 대책에 들어가 보죠. 사출 제품은 사출 단계에서 해결 가능한 결함도 있겠지만 제품하고 금형수정 없이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이렇게 되면 단지 품질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비용하고 개발 일정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결함의 원인하고 대책을 잘 이해해서 사전에 불안한 요인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결함 원인을 이렇게 냉각 유동성 성형성 변형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제품 금형 사출 어느 공정에서 결함의 원인이 있는지 한번 좀 체계적으로 그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죠. 그럼 먼저 냉각 문제부터 들어가죠. 냉각 문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이제 사이클 타임이 길어지는 건데 사이클 타임이 길어질 경우에는 첫째로 제품에서는 제품 두께죠. 제품 두께는 우리가 히트 이케이션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 냉각 시간은 제품 두께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제품이 부분적으로 필요 이상 두꺼운 제품 부분이 있으면 얘는 전부 우리가 흔히 쓰는 얘기로 살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잘 안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이제 냉각이 안 되니까 단지 이제 냉각이 안 돼서 좀 뜨거운 상태로 제품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 뭐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영할 때 뜨거운 부분은 정상적으로 제품이 안 나오고 이렇게 표면이 터지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 이제 두꺼운 제품 부분은 항상 살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 요거를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죠. 요 밑에 플롯 요 플롯은 만약에 제품 이영 온도가 제품 중심의 온도 1.25겠죠. 1.25mm에서 100도가 됐을 때 이영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 그러면 여기 지금 100도 정도 되면 여기 노란색하고 시한색 사이 정도 될 텐데 그러면 이 냉각 시간이 한 13초 정도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제품이 우선 요 히트 이케이션 플롯 한 거는 제품 두께가 2.5mm일 때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5mm로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플롯 자체를 60초까지 이제 출력하면 밑에 플롯처럼 나오는데 이때는 제품 중심이 만약에 100도씨까지 냉각이 되려면 지금 마찬가지로 노란색 시한색인데 노란색하고 시한색 자체가 거의 뭐 한 52초 뭐 이 정도까지 돼야지 제품 온도가 중심에서 100도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제품 두께가 2.5에서 5mm로 2배가 증가하면 냉각시간 13초는 2의 제곱이니까 2배 증가했으니까 제품 두께 제곱의 냉각시간이 비례하니까 2의 제곱을 해주면 4가 되겠죠. 그래서 4배 증가해서 52초가 나온 거죠. 그래서 불필요하게 제품 두께가 두꺼운 부분은 반드시 이제 살 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사출기에서 냉각 수유량이 이제 부족할 때 이때도 냉각시간이 길어지죠. 왜냐하면 우선 냉각 채널에서는 요 수식에 의해서 시간당 그 제거하는 열량이 결정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냉각수 출구 온도 입구 온도라 그러면 요 온도 차이는 보통 5도 이내로 유지하게 하죠. 그랬을 때 여기서 m.2가 시간당 유량인데 m.2가 작아지면 당연히 이 시간당 열량을 뺏어갈 수 있는 양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시간당 유량이 부족하면 냉각효과가 비례해서 떨어지는 거죠. 이거 말고도 냉각채널 안에서 냉각채널 안에서는 냉각수하고 냉각채널 벽면하고 사이에서 이제 강제대류가 일어나는데 강제대류는 이렇게 h라는 h라는 상수에 의해서 열 전달이 되는데 h 자체가 시간당 유량이 증가하면 얘가 이제 커져서 히트플럭스 자체가 효율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얘가 작으면 냉각채널 벽면 온도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냉각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htc 해갖고 플롯이 있는데 이제 시간당 유량을 10파이냉각채널에 대해서 htc 값이 나오게 지금 코딩을 한 거죠. 코딩은 밑에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한번 돌려보면 코딩이 이제 좀 길죠. 긴 이유는 냉각수 온도에 따라서 htc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코딩이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코딩은 전부 교재하고 같이 다운받았을 테니까 한번 돌려보죠. 코드에서 냉각수 온도는 25도고 채널 직경이 10미리 일때 최소 유량을 시간당 유량을 1리터 퍼 미니츠로 한 거고 최대 유량은 10리터 퍼 미니츠로 한 거죠. 그래서 한번 돌려보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htc 값이 플롯 여기서 나온 플롯하고 같이 나오죠. 그래서 보면 지금 이렇게 시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도 출력하게 돼 있고 레이놀드 넘바도 출력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너셀넘바 이렇게 출력하게 돼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한 이런 레이놀드 넘바라든지 너셀넘바 이런게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그냥 보기에는 얘만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플로우레이트가 시간당 유량이 6리터 퍼 미니츠면 이제 htc 가 1,000분의 6 보다 조금 큰데 만약에 이제 얘가 한 2리터 밖에 안 된다. 그러면 htc 가 반도 안 되게 나오죠. 1,000분의 3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시간당 유량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되겠지요. 자 그리고 계속 이어가면 코드는 전부 돌려 봤을 거고 그 다음에 금형 설계할 때 금형 내부에서 성형부하고 냉각 채널 사이에 시간당 열량 전달하는게 바로 이 수식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이 A라는 값은 냉각 채널 면적하고 성형부 면적의 비율이죠. 그래서 이게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제품 형상이 이제 이렇게 돌출 형상으로 있을 때 배플 같은 걸로 냉각을 시키면 이때 반드시 이 A값을 맞춰 줘야 되죠. 그래서 냉각 채널 면적하고 성형부 면적 비율을 맞춰 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잘 안하면 뭐 배플 높이를 너무 낮게 했다든지 직경이 너무 가늘되든지 이렇게 되면 그 부위가 또 핫스팟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냉각이 부분 쪽으로 또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사이클 타임이 길어질 수 있죠. 그래서 금형에서 잘못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출할 때 냉각 수 유량이 부족해서 잘못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품에서 부분적으로 필요 이상 두꺼운 제품 부분이 있어서 사이클 타임이 길게 걸릴 수가 있는 거죠. 냉각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7장의 냉각회로 구성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시 언급을 하기로 하죠. 이제 다음 넘어가면 여기 냉각 편차에 의한 변형 얘를 잠깐 보죠. 얘는 이제 변형은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변형이 생기겠지만 사실 정상적인 냉각 조건에서는 냉각 편차에 의한 변형은 거의 발생하지 않죠. 먼저 번에 히트이케이션에서 서멀티 PGT 설명할 때 플라스틱 재료의 서멀티 PGT 자체가 스틸 재료에 비해서 100분의 1밖에 안되죠. 정상적인 냉각이라 그러면 온도 차이가 고정측 가동측 한 10도 뭐 이렇게 난다 그래도 사실은 뭐 냉각 편차에 의한 변형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특별히 웰드라인 같은 거를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냉각을 시키는게 아니고 금형을 가열하는 경우가 생기죠. 특히 이제 제품 외관 쪽에 주로 이제 고정측이 되겠죠. 고정측을 뭐 히터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스팀 몰드를 적용한다거나 또는 뭐 시제품을 찍기 위해서 시사출 단계에서 냉각을 안 돌린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 밑에 그림처럼 이렇게 큰 변형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변형 양을 보면 정상적이라 그러면 여기 이 Z방향 변형이 뭐 불과 0.3mm 이내로 이제 변형이 되는데 이 밑에 보면 지금 1.68이 0.66 했으니까 지금 0.3mm 정도가 변형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냉각 편차에 의한 변형은 일반적인 경우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제 가열을 할 경우 고정측 또는 가동측 한쪽 면을 가열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큰 변형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하죠. 자 이제 유동성 문제는 조금 쉬었다가 하기로 하죠.